용인구, 처인구에 위치한 종로 서적에 왔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. 이곳은 와이스케어 안에 입점한 대형 서점입니다. 서점 입구에 들어서면 한눈에 보아도 넓고 쾌적합니다. 도서관 느낌이 나면서 조명과 함께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. 서점은 각각의 느낌들이 존재합니다.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책을 만들어오기에 좋습니다. 아이디도 책에 관심을 갖고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베스트셀러는 일정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들입니다. 신간도소 또한 보기 편안하게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. 은은한 조명으로 인해 더욱 편안함을 느낍니다. 책냄새로 가득하며 문학과 지식이 느껴집니다. 미생을 위해 비닐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서점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보였는데 비닐 포장으로 인해 내용을 미리 볼 수 없어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. 깨끗한 책과 잘 정돈된 시설은 좋습니다. 그러면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yk 보기лив다 벤크 에세이는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글입니다 세계문학전집은 살면서 한 번쯤은 소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직접 원하는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서검색대에서 책의 제목을 치고 위치를 확인합니다 글이 멀지 않은 곳에서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는 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만가지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책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책들을 만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열심히 읽고 좋은 책을 구매하고 갑니다 오늘도 서점에 가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options